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희영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21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학영역 해설강의를 제가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 해설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좀 총평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문제 난이도가 좀 어려웠죠. 어려운 문항들이 보여요. 근데 후반부 쪽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20번, 21번, 28번, 29번, 30번. 이 정도 선생님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추리고 있는데 샅샅이 오늘 나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몰랐던 부분은 꼭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부터 해볼게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상수 K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K 이렇게 있고요. 두 함수가 Y는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로그 A의 X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고 여기는 밑이 A예요. 근데 A가 지금 E보다는 큰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곡선이 되겠지요. 어찌 됐던지 간에 이 문제는 뭘 원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그랬을 때 X는 K랑 만나는 이 두 곡선의 각각의 점을 A랑 B라고 해. 그리고 여기 있는 B점을 통과를 하면서 X축의 평행한 이런 직선 그려서 여기 그 다음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을 C라고 해. 그리고 이 점은 D야 라고 해서 점들이 표현이 돼요. 점들이 표현이 되었을 때 지금 보시면 A, C, B라고 하는 삼각형은 A, C, B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B, C, D라고 하는 삼각형을 얘기했어. B, C, D라고 하는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이 뭐라고 했냐면 3대 1예요. 자, 이 넓이의 B가 3대 2더라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A를 구해줘 라는 거예요. 여기 A 있죠? A를 구해줘 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해야 돼요. 이 넓이랑 이 넓이를 이렇게 비례식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A값을 구하면 돼. 근데 이 문항은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잘 봐. 일단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우리가 알아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로그의 X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형적인 로그 함수에서 얘는 꼭 X가 1일 때 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점을 꼭 지나가는 정점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지금 1,0이거든? 자,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여기가 지금 X는 K예요. 그럼 여기 B,C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를 K에서 지금 여기 C라고 하는 점을 구하려면 여기 지금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이 함수값이랑 X가 K였을 때 들어가는 로그의 K가 되는 그때의 X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X를 구해주려고 생각을 해서 선분 CD의 길이를, 왜냐면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려면 점 C의 좌표랑 D의 좌표 이런 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어쨌거나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이 3대 2잖아요. 그래서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한 번 그냥 썼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A,B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는 바로 구할 수가 있지. 왜냐면 얘의 X가 K였을 때 이 A라고 하는 점은 K, 로그의 K야.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점은 지금 K, 로그 A의 K거든. 그럼 이제 선분 A,B의 길이는 얘의 Y 좌표에서 얘의 Y 좌표를 빼면 돼. 그치? 그리고 자, 여기 CDB라고 하는 삼각형에서의 높이 자, 이 부분의 길이는 그냥 이 B점에 Y 좌표이기 때문에 로그 A의 K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바로 썼어요. 자, 무슨 얘기냐? 삼각형 A,C,B의 넓이. 자, 이 놈의 넓이는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자, 곱하기 밑변이 B,C예요. 자, 밑변을 B,C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잖아. 자, 높이가 얘죠. 얘에서 자, 로그 누구? 그리고 E의 K에서 누굴 뺀 거? 자, 로그 A의 K를 뺀 것이더라. 자, 요게 지금 삼각형 A,C,B의 넓이입니다. 그쵸? 그거 대... 자, 삼각형 B,C,D 넓이. 얘 역시도 이 B,C라고 하는 선분을 얘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도 2분의 1에 자, 밑변이 몇이냐면 B,C예요. B,C 곱하기 2분의 1 밑변 높이. 자, 높이 뭐라고 그랬어? 자, 이 부분의 길이기 때문에 얘의 Y조표를 그냥 그대로 로그 A의 K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것 대 이것이 뭐다? 3대 2더라. 라고 하는 비례식이 나와버리지. 그러면 어때? 나는 선분 B,C를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 자, 이렇게 비례식이었을 때 2분의 1 선분 B,C. 자, 2분의 1은 선분 B,C. 자, 요렇게 약분 가능하죠. 그러면 로그, 다시 쓸게. 로그 2의 K에서 빼기. 자, 로그 A의 K. 자, 요거 대, 요거 대. 그 다음 여기 로그 A의 K. 라고 하는 길이의 비율이 지금 3대이더라. 자, 요런 관계식이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양의 곱이랑 외향의 곱이 같다. 내양의 곱이랑 외향의 곱이 같더라. 그래서 3, 그 다음에 로그 A의 K. 이거는 2 곱하기. 2 로그 A의, 로그 2의 K에 마이너스 2 로그 A의 K. 라고 하면 되겠지. 자, 2를 요렇게 다 곱한 겁니다. 괜찮지? 여기 로그 A, A를 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좌변으로 넘겨. 그럼 3 로그 A의 K랑 마이너스 2 로그 A의 K가 오면서 5 로그 A의 K가 될 거지. 그것이 2 로그 2의 K야. 자, 그래서 로그 A의 K가 누구냐면 5를 1로 나눠. 5분의 2의 로그 2의 K야.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로그 방정식인데 얘는 K, K가 똑같으니까 요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A를 찾으면 돼. 여기 지금 로그의 상실 때문에 5분의 2는 자,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역수로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면 얘 분의 1이 요 앞으로 5분의 2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뀌어요. 로그 2의 2분의 5의 K가 바로 로그 A의 K랑 똑같더라. 둘이 똑같아지려면 얘하고 누가 똑같으면 돼? 얘가 같으면 되지요. 그래서 A가 나왔어. A는 무엇이다? A는 2의 2분의 5제곱. 자, 이게 A예요. 근데 이제 객관식에서 요렇게 쓰여지지 않고 얘를 조금만 고치면 되죠. 얘는 뭐야? 루트 지금? 루트 2의 5승. 자, 2의 5승이라고 하는 게 32잖아. 그럼 얘가 2, 2, 4는 앞으로 나가고 4루트 2 하나는 남기 때문에 정답 A는 4루트 2이다.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의 B 자, 요런 걸 구하는데 밑변이 공유가 되어 있으면 굳이 내가 밑변의 길이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 요런 성격의 문제 요런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몇 번씩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자, 16번 해결되셨죠? 어으러니까